하청업체 사무실에 안면인식기 도입 문제를 두고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선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격화됐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 4명을 협력사 사무실 무단친입 및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사는 안면인식기 설치와 관련해 찬반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하청업체 요청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출입확인 편의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안면인식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측은 사측의 안면인식기 설치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막아서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울산조선선의 하청업체 사무실과 탈의실 등의 안면인식기 도입을 위해 케이블과 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장비의 제거 및 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내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 대표가 소속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측은 회사 자산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노조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오히려 사측이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해당 장비를 파손이나 철거한 게 아니라 제거한 뒤 보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